지하철 옆에 내려가고 그래 들어간대? 응 한 달에 휴시만 써서 연휴 덕분에 연휴가 올해 23년 됐거든 벌써 다 줘야 됐네 그래 퇴직금을 다 가고 아파트 신청할게라 그래 진짜 퇴직금을 다 가고 고생네 고생네 왜 나 이거 우리 와 대박 하하하 와 물쳤더라 물쳤던 먹기 전 딱 그 눈이 처음처럼 하자마자 음식이나 밥 먹을 때 딱 그런 눈빛이 달려있어서 좀 맑은 느낌? 어떻게 비율을 또 강아지가 밥 먹기 좋았는데 저 벅당에 가면 손님도 시골도 사는 기계 있던데 그거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거 들기러 하는 거 응 나도 가져와서 가라고 정말 좋아 그 떴던데 모욕하기 좋대 아이고 15만원이라고 들었어 아 그 있는 거 가서 가면 써가라고 시골 난 정기세 밤뿐야 나이가 응 그렇게 어떻게 하면 3만원 넘어 나는 5천원 3만원 납두 이렇게 오 내가 맞아 네 너럿에 냉장고도 다 버려요 다 쓰 버려요 그런 거 냉장고도 버리고 냉장고 하고 안에 세탁국 큰 것도 네가 갖다 써면 되는데 아니 그 냉장고는 새건데 보살이 이렇게 넣는 건데 세탁기 큰 거 말이야 매우탕 안에 새 거다 뭐 그거 입을 발라도 할 수 있는 거다 니가 뭐 무슨 차가 있어가지고 가져갈 수 있어 가져가면 돼 차 있다 그래 있으면 가져가서 써면 돼 가미아버지 싫었다는 거 가만히 생각할게 니가 써면 되겠는데 따사람 주머니 세탁기 뭐 딴 사람 피라도 줘봐야 원장님께서는 필요 없잖아 이거 버리면 뭐 돈 줘야 돼 버리고 돈 주는 게 중요해 이 아니고 새건데 그냥 놔놓으면